영등포구가 6월 클린데이를 맞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. 26일 이른 아침부터 대림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일대에서 실시된 클린데이 대청소에는 지역 주민과 관내 기업체 직원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해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을의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 환경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도로 지역 봉사를 하시면서 또 우리 마을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한편 구는 내 집 앞, 내 점포 앞, 내 골목 청소 분위기를 확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매월 클린데이날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